워밍아 나오니까 좋지? 캠핑 패턴 코튼필로우 스펙 부드러운 촉함과 폭신함으로 실내나 야외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다용도 캠핑 코튼 백의 아이두젠 캠핑 패턴 코튼필로우를 소개합니다. 가로 37cm, 세로 17cm, 높이 7cm 사이즈와 약 260g의 가벼운 무게로 제작되었으며 색상은 레드, 블루 두가지로 출시되었습니다. 부드러운 코튼 소재와 푹신한 충전재로 편안한 사용감을 느낄 수 있는 캠핑용 쿠션 베개로 사계절 모두 사용가능한 감각적인 패턴으로 제작되어 캠핑 등의 야외활동 시 감성적인 분위기를 더해주고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. 하단 부위 지퍼로 편리하게 커버를 분리할 수 있어 세탁에서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사용 후 끝에서부터 돌돌 말아 밴드로 고정시켜 보관 가방에 넣어주면 오염 걱정 없이 깔끔하고 컴팩트하게 보관이 가능합니다. 오늘은 아이두젠 캠핑 패턴 코튼필로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. 돌돌 말아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휴다할 수 있고 커버블리로 세탁이 가능해서 야외활동 시에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캠핑 패턴 코튼필로우로 장소구예 없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해보세요.